이번에는 장전할 시간도 없었나 싶어가지고 그정도로 근접이었어? 후라이팬 들고 어 걔 뒤를 걔 뒤로 돌았거든? 어 걔는 연막때문에 내가 아직 나뭇이에 있는줄 알고 연막 그 나뭇이 쌌다가 어 야 진짜 영화네 영화 형 영화야 내가 형 피 맞는거고 내 연막 까줬어 완전 나뭇잎마을의 닌자였잖아 여러분 어디로 가지 이제 근데? 자 걔나 한번 보시죠 어디로 가? 정이가? 아니 내려여기서 내려여기서 여기서 두 원 너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형 어 잠깐만 다들 너무 떨어져있어 라누나 저기있고 로젠이 형 다 저기있고 아니 충분히 여기까지 올 수 있어 둘 다 둘 다 충분히 여기까지 와 라누나가? 아니 충분히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어디보자 근처에 누구 또 떨어지나 일단 다리 아니 지하수로 두개랑 어? 건물 하나 어 아니구나 지하수라도 있지 않나? 지하수로 벙커만 하는거니? 어 형 여기 저 근처에 적고가 없어 근처에 적고가 없어 근처에 뭐 떨어져야 돼 저 옆에 엄청 많은데 벌 땐 데서 엄청 옆에 있는데 옆에 중공 무인 안전 어 자 파밍할게요 근처에서들 다행히 근처에 없다 난 여기서 해야겠다 좁은데 어 방은 좋아 일단 일단 해당 레벨 1짜리네 전박탄 여기 하나 레벨 2짜리 프라이팬 꼭 들어야지 프라이팬 필수네 형 말 듣고 보니까 네 프라이팬은 있어야 돼 내가 알기로는 여기 개발자가 취사명 이어가지고 프라이팬 많이 넣었다는 얘기 어진 아이 그래? 확인된 얘기니? 아니 막 떠돌던 얘기가 있더라구요 과연 저 4배월 스코프 있는데 필요하신 분이요 오정기도요 어 가지고 있어 일단 4배월 떴어? 시작부터? 쩌네 야 우리 생각해보니까 배율도 없이 이겼어 어 그렇네 우리 이길 수 밖에 없었다 이 정도인데 응 그냥 운명이었다 오늘은 날이었네 형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진짜 겁나 멋있긴 했었는데 야 나도 4배월 떴다 아 소방탄이요 어 여기 우진있다 우진은 내꺼야 나만 4배월 없어? 다인데 형만 없어 지금 리벌버 15발 주었고 우진은 몇발이냐 우진은 60발이요 아싸 구급상자 맞고 그리고 뚝배기 레벨 나는 저 애들 많이 떨어진 데서 우리 쪽으로 원하면 못게 어? 2배월 떴다 알았어요 파밍하고 있어 크 2배월 떴네 소총이 없네 다조기 소총이 없어 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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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요 너너 소총 10분 나나나 어디 알겠어 여기 파밍 빨리 하고 그냥 이동 해야겠는데 생각해보니 없어 알까 뭐 엄청 먼데 어? 어 진짜네 이건 또 무슨 우리 그냥 빨랑 대충 털고 오 아 우리 어 뭘 떨어져 있었네 어디서 소총 어딨어 어디서 소총 아 땡큐 아 미안 뭐야 여기 딴 거 아니었어? 아 들을까요? 너 소총이 있니? 이거 스칼이요 38 넣었어 그러면 넣었어 아 예 난 차를 어떻게 가져와 볼게 차를 뭐 도로 따라하다가 차가 있겠지 도로에 깔려 있긴 한데 다들 똑같은 생각이여가지고 아 크로엔 저기 멀리 있구나 란 누나가 먹었나 그냥 달려야 될 거 같은데 주변 차도 안 보니 동쪽으로 갈게요 지금 배틀그라운드 이거 병 담 넘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 했나? 담 넘기 있으면 좋겠다 동쪽 향해 뛸게요 동쪽으로 아 담 순간 담 넘기가 뭐지 이렇게 있었어 너무 간만이어서 차가 어디 없나 차가 저쪽에 뭔가 있을까 같은 차가 그럼 그냥 동쪽으로 계속 달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래 일단 달리자 그래 일단 달리자 어디갔어? 누나 어딨어? 어 타도 어디 갔대? 빨리 와 뛰어야지 빨리 와 뛰어야지 아 같이 가요 죽기 싫어 빨리 뛰어야 돼 난 차 좀 보면서 갈게 형 형 동쪽으로 뛰어 형이랑 살아야지면 어떻게 해 허리만 뜨고 가지마 나 살고 싶어 어디 보자 야 이쪽이 동쪽이에요 차를 찾아 차차 누나 안식도 저기 있는 거야 나도 늦었는데 안 돼있다 빨리 차차 빨리 차차야겠다 저 저 두 분 데리고 와 있어 어떻게 차 찾은 거야? 아니 차 찾아야 돼 나도 차 차 샀어 어 찾았어? 맞아 익산사람도 있네 익산사람은 뭐야 아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있는데 없어 근데 뭐 하러 그래서 그저 이 정도 시간에 충만 넘어해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시간이라도 얘들아 어려워 나는 어려워 이런 뭐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차를 발견해서 아싸 소총 먹었다 아 아 다행입니다 굿짱 맨 어 총 소리 어디서 났는데 어디 보자 아 아 둘 다 안 내려도 여기까지 아 아 차 차 어디서 봤어요 영차를 어 차 원정에서 어 보여 나 여기서 안 보인다 아시아가 보였는데 아 아 진짜 아니야 여기 있었어 어 그래 그럼 됐어 가 있었다고요 왜 안 보이지 안 돼 형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마법의 단어 있죠 우리도 근데 뛰어서 해치웠나 여기 있었는데 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뛰어서 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있는데 왜 여기 있지 어 그런거 하지 마요 함정 같잖아 함정 어 뭐야 이거 누가 먹고 잠깐 썼나 되게 불안해 나올 때마다 불안해 어 그냥 우리가 튀어 갖고 튀어 남일 거면 그냥 그러면 되지 왜 어디서 우리 다 왔어요 거의 뭐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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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어 응 총 더럽게 못사 아 진짜 못 맞춘다 진짜 못사운다 겁나 못사운다 다 잡아버려 그냥 싹 쓸어버려 아 진짜 못 쏜다 아 진짜 못사운다 애들 진짜 굿 고맙다 애들아 다 잡았나 애들 다 잡았지? 어떻게 총을 이렇게 못쓰지? 어떻게 이렇게 못사워지 진짜 못사운다 진짜 진짜 못사운다 애들 어? 야 근데 큰일났어 왜왜 총을 못쓰만큼 차가 너무 아파해 아 진짜? 이거 터질거 같은데? 지금 체력 4분의 1 남았어요 어 여기 레드존이다 레드존에 떴어요 enden qualific 야 이제 아 이거 운전석 운전석에서 사역하는거 처음이야 형 나 쏴면 안돼요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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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전한 데로 쭉 가자 밀 타입이 탑 8 아 밀타는 적을 거일 쪽이 쪽에 아 아 아 밀타 나 미사 파워 그래 가요 아 진짜 담재 더 내가 방에서 봤거든 애들 세명이 형 뒤 쪼레쪼레 가면서 어 세명이 3명의 4명인가 아니 우르르 가면서 형 쏘더라고 진짜 아 근데 한 도장 맞았었나? 그러니까 형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 마치 뭐 뭐 뭐 오우씨 다 죽이면 근데 음성재킹 멈춰야 되지 않아요? 뭐? 어? 근데 한 명 살아있던 것 같은데? 아니 다 죽었어 그럼 그거 누구지? 왜 중건기 남명? 형 진짜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 애들이 형이 차를 뺏어 가니까 야 이 도둑 놔! 이러면서 떠자 느낌 야 이 도둑 놔 사마야 우리 차 내달라 놔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야 이 도둑 놔 하면서 그래 차가 왜 거기 있나 했어 어 예리해 형 다른 데 있어 아 근데 형 확실히 확실히 뭐가 불길 했어 확실히 차 위치가 바뀐게 어iken 뭐 Потом 거 assessing했는데 어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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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여기 여기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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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기 여기 여긴 여기 여기 들어갑시다 납atie 근데 이 게임 하다보면 중요한 영화 depri고 퍽 지 생각하는거 같은데 그 하루 똥지라고 봐 온거 어 살인의 살인의 허용되는 시간 아 아 조심하시구요 뭐 역시 분대장 약간 털린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 없는데 애매하게 없어 아이져만 좀만 되죠 이 배틀그라운드의 지뢰에 있으면 뭐 이따 이따 안탈렸어 안탈렸어 해외 내 탈 졌어 뚝배기 레벨이 먹었거든요 칼 90할 때 영어선 일부러 남긴 것 같은 프라이팬 프라이팬의 팔칼 구파케어 형 이루아 봐 형 이루아 봐 야 머리야 색깔 뭐랄까 이거 형 주자 어 여기 사벨도 떨궜게 사벨 떨궜게 먹어 다 먹어 완전 체내용 어 감사 감사 칼 구팔키의 저를 사는 안먹어 어 뭐라고 프라이팬은 안먹어 나나 있어 나는 그 사고 파리 탄 총알이 몇 점 종류가 보였죠 7 밀리야 7.62 밀리 맞죠 형 나 있어 형 일로와 나 있어 어? 왜왜? 나 가져있던거 있어 어 저도 있어요 38발 10발씩만 주세요 어차피 저 슨아 많이 안써 예 슨아는 많이 안써 어차피 10발만 빼고 버려 여기 떨궜어용 아이고 거기 계시네 잠시만요 그냥 다 드릴게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리볼버 소용이 없어 어 에이케이 있다 에이케이 드실 분 아니 아까 소총 안드신 분 드시면 되고 란누나 총 먹었어? 아 또 우지 있으니까 괜찮아요 란누나? 어 여기 또 아 이거 아 이거구나 뭐라고? 아 안필요해 누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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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키트 먹었다 아이스 나 있는데 나 있는데 여기 에이케이 랑 7.62 그리고 구석이야 제가 혹시 총알 중에서 5.56mm 나면 주세요 나 3발 있어 어쩌나 저 그러면 좀 이따 차 앞에서 어깨 분배하자 한번 분배를 합시다 그럼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나씩 뭔가 오랜만에 하니까 뭔가 좀 숙성 돼서 느낌이야 숙성 어 뭔가 이길 이기지는 못하겠는데 뭔가 익숙한 점 나가자 다 먹었다 이쪽 왔냐 다 먹었어 나가자 잘못 나왔어 확실히 근데 발목질의 아이템으로 나오면 좀 살상적 심하게 어 네 추원이 안녕하세요 잘잘 하세요 빠이빠이 어디 보자 어느 쪽이지 이쪽인가 어 어 어 어 경찰조끼 먹어야지 경찰조끼 한번 나가는 곳 찾아 칼 이거 탄약이 뭐 탄약이 뭐였더라 흠 아 우리는 또 원이랑 멀어졌어 진통제 필요하신 분 진통제 필요하신 분 진통제 연막탄 이라든가 필요하신 분 진통제 나 연팡 연막통 조화 딸었어요 여기 에 진통제 아이고 난 나 우전한 연막탄 줘 모리야 아 예 난 청광탄이 쓰니까 음 난 연막이 좋거든 나는 연막탄 어디갔어 어 니가 손에 쥐고 있는데 아 이거 오류다 없어졌어 없어졌어 니가 손에 쥐고 있는게 연막탄 아니었어 아 예 성광탄 성광탄 이건 아 떨궜니? 없어졌네 아 이거 예 연막탄 떨궜니? 아니 안 떨궜니? 아 연막탄이 사라졌어 가자 아이씨 잠시만요 설마 재수없게 총맞아서 터진 차가 터지면은 그러면 그 사람만 죽인 사람은 자연키라니야 진짜 엄청나다 거네 잭 파시네 어어 누나 누나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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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칠지 몰라 어 가서 치료 키트 해 일단 일단 나 한 명 가지고 죽을 거 누나 치료 키트 있어? 어? 어? 치료 키트 있어? 저 일단 치료 키트 없어요 저도 약간 심지어 진통제목 누나 치료 키트 있어? 없어 없으면 내가 하나 줄게 아니야 나 어차피 죽어 뭘 죽어 먹어 누나 왜 그래 살아야 지사 쓰라고 아 아 포기하지마요 난 발칸이라서 죽었어 아니 누나 죽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팀을 위해서 죽으면 안 돼 팀을 위해서 멋있게 막 소우사이드 스톱 스톱처럼 자살 한번 모르겠는데 누나 일로와봐 누나 일로와봐 누나 일로와봐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자 이거 하나 줄 때 떨고 테니까 먹어 써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거? 탭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 탭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 탭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 어 어 여기 또 실밀이 있어요 어 어쩜 여기 에 두배율 있어요 두배율 아싸잉 누가 이미 뒤졌나? 야 욕하지 마라 어디 보자 여기에 AK 서초 7.62mm 총알 엄청 많아요 어? 샷건이다 나는 스칼에서 샷건으로 갈아 끼겠습니다 저건 수단 언제나 샷건 유저였지 나는 대신에 9mm는 먹고 어디 보자 안전지역이긴 한데 혹시 다른 곳도 없나? 산타 아마 여기서 또 이동해야 될 거니까 어허 아맞다 나 초크있다 탄티 이쪽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쪽에 버그이 하나 있네 AK 있어요 7mm 두개 어허 척패드랑 어 직패드 있어요 거기?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 위쳐 저 위쳐 2층에 2층에서 바로 왼쪽 보시면 돼요 차량 자 이제 안전지역 줄어드려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아이 진짜 오랜만이다 이 감각 아 아 줄고 펜 너무 없다 어 근처 계속 볼까 다음지역 들어가야 돼 밀타타워로 차 탑시다 어 갑시다 갑시다 타지간게 조심하시고요 어디가 어디가 여기 차 가져왔어요 어? 우리 차 어디감? 저기 있네 아저씨 차 언제 또 차 가져왔다니까 나 이제 나 이제 그런 말 나올 때마다 좀 불안해 뭔 일 생길지 몰라서 뭔 일 생길지 몰라서 아 우주 총알 진짜 많다 일단 중앙으로 가자 주먹 잠깐만 가 가면 가 내가 볼게 그래 저 멀리 떨어졌네 저 멀리 떨어졌네 저 멀리 떨어졌네 저 멀리 차 새 거로 바꿀 수 있겠다 차 새 거로 바꿀 수 있겠다 이런데 한 명쯤은 있을 텐데 어구나 한 명쯤은 있을 텐데 아 이제 28명이나 살았어 아직 여기는 빠르게 지나가는게 좋지 가자 쏴봐 나 먼저 공격하면 나도 쏘겠어 어? 옆차로 가 타자 어디가는데 아 저거 타자고 아 이 차 너무 위험해 확인 금방 터질 것 같으니까 어서 어 공장으로 떨어졌는데요 어? 앞에 다시야 있다 어 즉 보세던 아 한단한 생이야 뭐 아이 택시는 드려 가격 충돌이 아는데 자 뭐 마처음 기킨 저격 충돌이 났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데도 아까 그러자구나 왼쪽도 2층 집이 어 왼쪽에 오른쪽에 적군 총소리 S쪽의 총소리 뒤가칩니다 일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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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믿어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 이대로 있자 이대로 있어 내리지마 내리지마 이대로 있어 아스 가자 아 진짜 미화 탈 있어요 수류탄 하면 좋아 아 나 염먹을 받았는데 나스 아 그거 할라오 나 술도 없어 난 나 술 다 있어 아무도 쓰리탄이 없네 그러면은 저 근처 검정 안이 될 것 같은데 가자 우리 지금 너무 노출됐어요 노출돼 있어 너무 시키고요 아우체 여기서 끝이요 자 집에서 뭐 캠핑 해야지 뭐 아 아 5 장사 소리 들리는데 사주 경계 하시고 저격 소리 저격 소리 어 엄청 이렇게 해서 자기야 엄청 막 직해 겁나 묵직하다 제 우리 그 크로 행인들을 모일게요 여러분 크루 행들 이어 아 보여서 아 내 말 크로 형 있는데 저 베르누스가 크로 행위야 들어올 때 문 닫고 들어오고 그래 레이디 퍼스트 내가 닫아주지 아싸 9mm 와 여기도 AK 있네 아싸 여기서 연막탄 어디 보자 밖을 한번 볼까나 어 우리 안쪽 자리다 끝자리다 끝자라 아직까지는 자리 괜찮고 저거 차 있긴 한데 저기 있을 것 같은데 두고 어느 쪽이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쪽이요 숫자가 뭐야 아저겠지 누가 썼어 누가 썼어 지사의 m8 누가 썼어 총 누가 쏘자 총 누가 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거의 우리 옆집에서는 가만있자 가만있자 움직이지마요 가만있자 가만있자 쏘지마 암호 쏘지마 가만있어 움직이지마 머리야 가만 움직이지 말라고 머리야 예 형 썼어 혹시 아니 안썼어 아니 우리 쪽 쏘지마 없어요 내가 아래팀에서 내려오는 아 큰일 난데 그러면 내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아래로 위에서 올라오는 계단척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딴 데 봐요 집앞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어수가 거졌다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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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되지마 건물 안에요? 예 아까 불씨 보였어 불씨 보였어 쏘지마 쏘지마 난나 쏘면 안돼 뭘 잘하고있다 아주 잘하고있어 아 홍상민이 어서오세요 이제 23명 남았어요 이제 23명 자 경기국을 제안 아마 이 집이 거의 핫플레이 쓸거야 그건 이제 봐야지 두근두근두근 집값이 폭락할지 어떻게 집값이 폭락할지 가연 핫플레이 쓸지 오셔널드가 될지 핫해서 아래층은 닫았지? 예 닫고왔어요 오케이 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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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누나 뒤로가 누나 뒤로가 어 기어가는거 봐 진짜 이 감각 진짜 오랜만이다 혹시 누구 오픈마이크 켜는 사람 없겠지? 옆집에 다 들린다 이제 뭐 누른 상태로 해야지 오픈마이크 되지 않나요? 굳이 시험을 보지마 안 눌러도 될까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문제 옆집 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치에 다 들킬 것 같아요 아니 옆집 애들 때문에 걔네가 어그로 끌려서 상관없는거에요 저 바보같은 놈들 아니 근데 또 괜히 숨는다고 이쪽으로 오는 애쓰지도 몰라요 아 야 이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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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계단 쪽 보자 더 나같이 너무 안아가 없 가만있은데 폰 중이 이끄는 대로 창문 쪽 보시면 되세요 4 얼굴 내미지 말고 해서 케이트는 가만있고 마우스로만 어 얼굴 뭐 내리지 말고 어 쫀다 쫀다 쩐다 쫀득 쫀득해 자식 감각 강남 하늘 그리웠어 아 아 이제 이제 성도시 양주가 될 것 싸우게 냅둑 싸우게 된 것인데 쟤들 다 잡아주고 이제 어그로 그리고 옆집은 무슨 옆집은 씩 늦어 아 아 일치기 에 무슨 알 포인트 찍어졌죠 무슨 나 혼자 자기네들 끼리 싸우는 거야 아니 아 따 옆집어 왜 이렇게 끝이 없네 끝이 아 나 n 쪽에서 누가 다 엽치 약하고 아 쿠쿠 콕 determining 씨 아니다 자 창문 쪽에서 써 봤자 어 남았어 애들 나왔어 우리 집 안 올 거야 그래도 아까 그 집에서요 그 집에서 그 옆집으로 이동했어요 야 이놈들이 어그로 끌었다고 지들이 또 씨 어 왠지 저기랑 우리랑 다른만 시켜영전 할 것 같은데 저쪽도 4명이네 아 스쿼드네 팀이네 자 왼쪽에 총소리에요 왼쪽에 자 핫플레이스 과연 이제 다음주에 어디 진짜 핫플레이스야 여기 여기가 거의 핫플레이스야 내 아버지 핫핫핫핫 저 한명 밖에 베란다 쪽으로 나왔더니 2층 베란다 2층 베란다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대담한 짓을 아 왠지 한명 올라올 것 같은데 왠지 자 다음 핫플레이트 좀 과연 어디 이제 줄어다 수준다 줄어든다 와봐 와봐 내가 샷건으로 한방 제대로 가르쳐 주겠어 난리아 또 나리아 싸웁니다 뭐야 맨 앞에 있는 놈을 바로 죽이지 말고 뒤에는 올라오면 그때 같이 있지 알았지 두놈을 잡아야지 이왕 주인거 과연 다음은 와 벗어났다 근데 여기 괜찮아 바로 옆이자 움직여야 되는데 바로 옆이자 여러분 30초 되면은 30초 되면은 나와서 우리 건물 쪽으로 붙었어 어 잊고 잘 봐 아 지금 바로 이동하려나 보다 뒤를 칠까 우리가 안 돼 형 너무 아 근데 성급해 하지마 위험할 것 같은데 맞아 아 야 우케 들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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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있다 죽일까 죽일까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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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형 크로이 마지막이 됐네 형 우리 신경쓰지마 우리 신경쓰지마 아아 누나 죽었어 야 술타 없어? 안쪽으로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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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쟤는 생활이 다 있는데 쟤는 새 죽었어 쟤는 새 죽었어 아아 형아 완전히 다 죽은거 아니잖아 어 22초 나왔다 20초 나왔다 이번에 까고 가야돼 나 의료 키트 있거든 바로 나누나 살리러 가죠 아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렇네 아니 아직 안 죽었어 누나 응? 죽으셨는데? 형 우리 가야되 그럼 이제 가자 머리가 안 죽었구나 가자 가자 갑니다 여러분 나가자 창문 쪽으로 나가자 와 나 자클나겠다 나 뭐 떠서 죽는거 아니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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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고 어디야 뛰자 뛰자 가야돼 여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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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자니까 어 집안에 있다 아 죽이 봐야 되는걸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죽였어 죽였어 둘 다 죽였어 남자 형 나 죽였어 나 죽였어 나 둘 다 봤어 어우 쉣 형 저쪽에 적군 적군 엔터베 쪽에 봤지 찾았어 칼 형만 밉니다 4배율 어 저기다 저기다 한명은 들켰나 나이스 잡았어 아 와 한명 한명 형 있는거 다 먹어 진통제 아 셋 야 2대1이다 2대1이라고 어 3대1이래 3명 생전이야 지금 형 내가 믿기야 돼줄게 나 이거 왜 에너지 깨 에너지 깨나이티가 그 저격증만 같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째 우리가 굳이 먼저 움직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쫄리잖아 이거 스코어 이거 팀으로 했을 때는 우리 우리끼리 팀만 살아있으면 승리 아니에요 그쵸 야 뭐 우리가 잠깐 이제 모리아 나 자자 모리아 이제부터 제가 조용히 해줘 우리 둘이 좀 네 할게 형 나 연막 3개 있거든 15초 때 깐다 어 아 지금 뿌리지마 알아라 10초 때 깔 거야 15총 어디지? 이놈 숨어있다 어 형 나 찾았다 285 W쪽 찾았어 찾았어 W? 어 W쪽 285 W쪽 찾았어 쏜다 그냥 내가 제가 쏘면 나 쏠거야 쏜다 나 쏠게 쏴 아니 어 근데 어디? 285 저 큰 나무? 야 난 안보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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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끝 끝 끝 끝 이야Ah 이번에 1등 두번에